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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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월 7일 날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2월 7일 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리고 7월 2일 날 사직서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처리하게 되면 6월 4일자로 처리해라. 6월 4일 자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린 겁니다. 수리 금지 명령이 갑자기 수리 명령으로 또 바뀐 겁니다. 또 이제 7월 8일 날 7월 14일 자까지 사직서 수리를 못다 완결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좀 우섭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2월 7일 날은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7월 2일 날은 6월 4일자로 처리하라고 했다가 7월 8일에는 그게 아니고 7월 14일까지 일괄해서 모두 다 사직서를 수리 처리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어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보시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취소는 못하겠고 취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행정맹령을 내린 것을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행정처분을 취소는 못하겠고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겠다. 그거는 행정맹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조치이기 때문에 행정맹령 취소는 절대 할 수가 없고 행정맹령 철회 취소를 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처분 철회로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그냥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지 행정처분 철회를 취소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잘못한 건 절대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게 전공의들의 주장입니다. 아니 우리가 2월 10일 날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사표 내고 나갔으니까 사표 처리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처리된 날까지 퇴직금 지불하고 그렇게 깨끗이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2월 달을 처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불구하지만 병원과 전공의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크게 양보를 한 겁니다. 조기용 장관은 정부가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이니까 6월 3일까지는 행정명력이 유효하니까 수련병원이 정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 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냥 댁들이 알아가지고 처리해도 내가 우리들이 그냥 무기 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 전공의들이라는 행정명령 취소는 못하겠고 행정명령 철회 취소는 가고 그리고 2월 달에 사직서 수리 처리는 원칙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 전공의들하고 수련병원이 합의를 봐가지고 결정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까 이제 여기에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조기용 장관께서 6월 4일 행정명령 철회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의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게 이제 속내를 드러낸 거죠. 의료현장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전공의들 생각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게 아니고 이제 밀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밀려가가지고 마저 못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렇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단을 이렇게 내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팡질팡을 한 겁니다. 사직서 수리검지명령 6월 4일자로 사직서 수리명령 7월 14일자로 사직서 수리명령 이렇게 이제 변해온 겁니다. 고민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현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반드시 7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 결혼을 확정하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뭐 다 이제 덜통이 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전공의를 위한 것은 아니고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대형 대학병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전공의가 돌아온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어떻든 전공의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보면 그냥 죽을 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그만 징징대고 전문의 중심 병원이든 뭐든 해결을 좀 해보셔.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있고 전문의가 있고 대학 교수가 있고 인턴이 있어야 인턴이 전공의가 되고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고 전문의가 대학 교수가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거면 기사를 왜 매번 내시는 겁니까? 전공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혼낸다. 진짜야? 이번에는 정말 진짜냐고 다른 대책은 없어요? 이 이야기만 4개월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원칙대로 2월달에 사직서를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공의 일동의 바람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가 시작이 2천 명을 늘려가지고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 단초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교수분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공의 행정처분은 의정갈등의 부산물로서 나온 것이고 의정갈등의 첫 출발지라는 것은 2천 명을 그냥 늘렸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2천 명에 대한 원점 제외 논의가 없으면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보면 사람만 취해진 겁니다. 이번도 안 돌아올 건데 처음에는 무슨 권병기 필수의 지원관께서 나오셔서 6월 며칠 날 하시고 이제 이번에는 그게 말빨이 안 통하니까 조기용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야 하는데 그거 아무리 해봐야 처음 시작점을 고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딱 맹령을 내린 겁니다. 각 수련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 이렇게 낸 겁니다. 관료스러운 표현이죠.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정부의 보관은 사직 다 정리하고 9월 달에 새로 전공의를 뽑아 시작하겠다. 뉴 스타트 새 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대교육협의회 한 부회장은 당장 여러분들 의료현장에 엉망칭창이 됐으니까 내년 3월까지 끌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사람을 일단 뽑아서 병원을 돌리겠다 그런 의도로 보이는 거죠. 뭐 흔히 보이는 거죠. 전공의들 입장에 생각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뭐 잘 돌아오지 않으니까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를 깨끗이하게 사직 처리하고 9월 달에 새로 사람 뽑아가지고 병원 돌리면 된다. 그러니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은 이 사태의 근본적 이슈가 아닙니다. 단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유는 사실 급격한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 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필수의로 정책 패키지에 대한 강행을 멈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성력으로 처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속 전공의들에게 호소하고 그다음에 행정명령 처분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 돌아올 걸로 보는 거죠. 원점 재검토라는 요구는 정원 필요성 등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정원 필요성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돌아올 명분도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오면 아무 일 없이 돌아갈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나면 의료가 붕괴될 텐데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복지부도 알 것입니다. 임기 응변만 생각하다 보니까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해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경쟁력이 이렇게 이러면서 추락했나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해봐야 본인들도 알 겁니다.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수시 원서 접수 9월 9일까지 입과대학 정원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1년 뒤 상황을 예측하면 어느 것이 공익의 부합한지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당신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고 하니까 2025년도 입과대학 정원을 무리하게 증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도 대충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입학 요강 같은 걸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의학 교육을 잘 아시는 부회장 되시는 분은 어떤 거 하는가 9월 9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당신이 이렇게 무리 밀어붙이게 되면 1년 뒤에 7500명이 교육을 받은 상황을 당신들이 어떻게 감당할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 대통령 정신몬철이면 이 건 때문에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정말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술위를 못 받고 병원이 엉망진창이 되면 이런 모든 화살이 다 뭡니까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을 향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런 딱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 보호 내려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기 마치시고 내려오셔야 되고 이 문제 빨리 해결하셔야 된다. 빨리 해결해 가지고 이 문제가 여러분들 탄핵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만 단안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게 되면 내년 또 상황이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그 하나만 여러분들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정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2025년도 협의 대상에 놓고 검토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여러분 의견을 남기셨는데 전공의를 두신 어머님 말씀입니다. 아이가 집도 못 옵니다. 밥도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었대요. 그것도 먹다가 호출 오면 내던지고 가야 된답니다. 진짜 그런 불쌍한 노예가 없습니다. 수술 중에 잠이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일이랍니다. 전공의 3년 동안 그리고 인턴 1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답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그랬는데 이번에 의세라고 악마하는 정부와 국민들을 보게 되면 기가 찹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공의들이 대부분 찬 그동안의 노동조건이라고요. 부당한 것은 고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로 통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좀 가격을 제대로 치르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 박사가 전공의 편을 들다니 의협니다. 실망입니다. 전공의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으로 떠나고 싶은 전공의들은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다시 한 번 실망입니다. 이렇게 제가 의료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실망감을 표현하신 분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또 답을 했습니다. 이런 분이 대부분의 국민들일 것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 박사가 자기 이익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살아야 되지만 국민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뜻을 잘 이해를 아직 못하시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께서 2천 명 정원을 결정하셨으니까 직접 나와서 사과하시고 정원 재검토 안 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졸속정책의대정원 2천 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이런 돈을 퍼부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75세 평생을 살면서 사퇴수리금지명령이라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아니 자기가 싫어서 거리를 고문하겠다고 하는데 사퇴금지명령이라뇨. 미래의 이 나라 의료를 책임질 우리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 히틀러치아나 소베티 연방공화국에서 의사생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75세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